김포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구리시로 예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2026년까지 수원 본사를 구리시로 옮기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백경연 구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구리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 편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양시로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 고양시가 서울 편입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들 기관의 거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포시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지난 2021년 문을 열었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OBS 뉴스 윤종아입니다. 김포시